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은 예산삽교 곱창이 유명한 예산삽교 5일장이라고 해서 또 나와 봤습니다. 또 여기는 또 가격이 최소 가격도 그렇고 한 어느 정도나 되나 해가지고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 예산삽교는요. 겁나게 작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좀 이렇게 장들은 이렇게 좀 섰네요. 우리 엄리들 막 연신들 사시네. 이 엄리도 예산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네. 요즘 배추 어찌게 이 엄리? 아 13,000원이요? 이쪽이 조금 저렴하네요. 우리 동네에 비해서는. 열무 어찌게이요? 열무 4,000원이요? 열무도 좋네. 열무 4,000원. 배추도 13,000원. 저희 동네에 핫떡은 지금 15,000원씩 이었는데 여기는 13,000원. 열무는 가격은 똑같구요. 그래도 보증도 이렇게 나오는데 상추부터 해서 다 나와 있네요. 어류는 59,000원이요? 얼갈이는 5,000원. 얼갈이 5,000원. 올무 5,000원? 무후도 나와 있네. 무는 nevery workload is 10,000원인가요? 무는 7,000원이라고 sabes? 3,500원 꼴이네요? 하나는 4,000원 어머니가 가격만 여쭤볼게요 고추는 어찌게요? 16,000원 고추도 16,000원 고추는 16,000원이네요 이쪽 동네가 지금 16,000원에 형성되고 있나봐요 지금 삽교는요 또 쫙 돌아봤거든요 없어요 고추가 고추가 지금 현재 16,000원이고 저쪽도 한 군데 있네요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가격만 여쭤볼게요 이건 어찌게요? 고추는 어찌게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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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이 아니고 이게 하늘이 방송인가? 무인도서리 방송인가? 하늘이 방송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랬든 저랬든요 구독, 좋아요 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대목장입니다 대목장에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